두 번째 순서,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려드립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좋아질 거예요. 기분 좋게 웃게 되겠고, 아산에 가면 좋아질 거예요. 아산시립합창단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려드립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려드립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드립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려드립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려드립니다. 모두 파도 마요 다스마가 우리의 삶 다스마가 우리의 삶 다스마가 우리의 삶 다스마가 우리의 삶 내 모든 것의 삶 다스마가 우리의 삶